빠둠 빠둠 한번도 액션 왜이렇게 지금 첫번째 이렇게 피가 많이 나긴 했어도 나도 키를 좀 딴다고 오케이 잡았어 또 많이 찼어 오케이 오케이 계속 돌파 야 최선 다했다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또 잡았어요 아 진짜 완전 캐리한다 하얀트 캐리 처음이야 이렇게 하는거 아 떨어졌어 아 잘했는데 떨어졌네 아 너무 못들어가있었다 그래도 뭔가 최선을 다했어 와 하비용이 지금 8킬이예요 이번판에 10킬이 가능할수도 있겠는데요 아 저거 잡았다 잡았다 또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남았어 하나 아 하비용 9킬 이제 쟤만 집어면 10킬이다 5킬이 가능할수도 있음 그대여 나의 마음에 오 해가 날다 우와 10킬이 됐어 씨 와 하비용 첫 시키게 됐어 와 하비용 첫 시키게 됐어 와 하비용 첫 시키게 됐어 내 내 호연 하느님 할아버지